오후 4시에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의 초침이 맞아떨어진다. 그 순간에 여기서 13번째 고압철탑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장소로 가면은? 4시간 남았다. 서두르자. 아오! 가슴이 떨립니다. 데코몰이는 저쪽 세계에서 카레를 까먹고 싶어요. 어둠의 노트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이야. 어마어마한 열기! 섭씨 2억 5천 오래 넘어가고 있습니다. 데코몰이 견뎌야 한다. 나의 아리아가 끝날 때까지. 너희들 벌써 돌아온거야? 안타깝게도 날이 흐린 관계로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. 이왕 여기까지 온거 제 마비노기온을 가져가려고 왔습니다. 자! 마비노기온을 돌려주십쇼! 지금 뭐있죠? 여기... 불에 타서 죄가 되어버렸어. 정말 유감이지만 넌 앞으로 영원히 마비노기온을 읽어볼 수 없을거야. 무... 무슨 짓을... 이런 짓을... 하다니... 야...야 괜찮아? 데코몰이의 소중한... 그... 그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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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.. 걱정할 거 없습니다.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뒀으니까요. 하하하하...